오늘은 오마카세 셰프에게 모든 것을 맡기는 미식 경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마카세는 일본어로 맡기다는 의미로 손님이 메뉴 선택을 셰프에게 이리 많은 식사 방식을 뜻합니다. 이 개념은 전통적인 일본의 초밥집에서 시작되어 현대에는 일식집에서 주로 사용됩니다. 셰프는 매일 가장 자신 있는 재료를 사용한 요리를 선보이며 손님은 셰프의 역량과 상상력을 믿고 맡깁니다. 오마카세는 단순한 식사가 아닌 셰프와 손님 간의 신뢰를 바탕으로 한 특별한 미식 경험을 제공합니다. 이는 손님이 셰프에게 메뉴 선택을 맡기고 셰프는 그에 보답하기 위해 최고의 요리를 제공하는 것에서 비롯됩니다. 이러한 방식은 손님에게 매번 새로운 맛과 놀라움을 선사하며 요리의 예술성을 경험하게 합니다. 신선한 재료 사용 오마카세의 가장 큰 장점은 신선한 재료 사용에 있습니다. 셰프는 그날 가장 신선한 재료를 엄선해 요리를 준비합니다. 이는 손님에게 최상의 맛을 제공하기 위한 셰프의 노력입니다. 셰프의 창의성과 기술 오마카세는 셰프가 자신의 창의성과 기술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무대입니다. 셰프는 자유롭게 메뉴를 구성하고 손님의 취향과 계절에 맞춘 요리를 선보입니다. 이는 매번 다른 식사 경험을 제공하여 손님에게는 항상 새로운 맛을 발견하는 즐거움을 줄 수 있습니다. 음식의 가격은 여러 요소에 의해 결정됩니다. 식재료의 품질, 요리사의 기술, 식당의 인테리어 및 서비스 수준 등이 모두 포함됩니다. 오마카세 식당은 특히 재료와 정성을 다해 요리를 제공하는 그것을 내세우기 때문에 가격을 높게 책정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요소들은 고객들에게 최고의 가치를 제공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오마카세는 손님이 메뉴 선택에 대한 부담을 덜고 셰프가 자신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합니다. 이는 손님이 셰프의 전문성을 믿고 맡긴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오마카세 식당은 신뢰와 능력을 바탕으로 한 높은 품질의 식사를 제공하는 곳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이는 고객들이 오마카세 식당을 선택하는 중요한 이유 중 하나입니다. 오마카세는 최고의 재료와 셰프의 전문성을 강조하기 때문에 그만큼 높은 가격이 책정됩니다. 이는 일반적인 외식보다 비용이 많이 들 수 있어 접근성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오마카세의 본질은 셰프에게 메뉴 선택을 맡기는 것이지만 이는 손님에게는 선택권이 제한된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특정 음식을 선호하지 않는 손님에게는 이 방식이 부담스럽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선입선출 방식으로 신선한 재료를 사용하는 장점이 있는 반면 일부 식당에서는 빨리 소비해야 하는 식재료를 우선적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재료의 퀄리티가 항상 최고는 아닐 수도 있습니다. 이는 손님에게 제공되는 음식의 질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수타소바는 전통적으로 손으로 반죽을 치대고 면을 만드는 방식을 뜻합니다. 이 과정은 숙련된 기술과 인내가 필요하며 손으로 직접 만드는 수타소바는 독특한 식감과 깊은 맛을 자랑합니다. 수타소바집은 이러한 전통적인 방식을 고수하면서 오마카세 방식의 서비스를 접목해 고객들에게 특별한 미식 경험을 제공합니다. 1. 재료 사용 홍보쉐프는 그날 가장 신선한 재료를 엄선해 소바를 준비합니다. 수타소바의 반죽부터 다양한 토핑까지 모든 재료가 그날의 최상 상태에서 제공됨을 내세울 수 있습니다. 2. 소바장인의 실력 발휘 소바장인은 자유롭게 메뉴를 구성하고 손님의 취향과 계절에 맞춘 소바 요리를 선보입니다. 여름에는 뿌리채소를 사용한 튀김소바 겨울에는 따뜻한 국물과 함께 새우 돈가스 등을 튀겨 제공되는 세트 요리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3. 개인화된 서비스 손님 개개인의 취향과 요구에 맞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소바장인은 예약 시 입수한 정보를 바탕으로 메밀의 함량과 익힘 정도, 찌유의 염도를 개인에 맞춘 서비스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식사 속도와 반응을 살펴가며 소바유, 소바차 등으로 특별한 식사 경험을 선사합니다. 5. 오마카세를 대신할 한국식 표현 팁 최근 일본어 오마카세를 사용하는 식당이 많아지고 있지만 한국적인 감성을 담은 표현을 사용하는 것도 좋습니다. 다음은 오마카세를 대신할 수 있는 한국식 표현들입니다. 1. 소바장인 추천 요리 셰프가 그날 가장 신선한 재료로 만든 특별한 요리를 페어링하여 추천하는 방식입니다. 2. 특별 메뉴 재료나 계절에 맞춘 특별한 일식 메뉴를 제공하는 표현입니다. 3. 오늘 가장 비싼 요리 오늘 준비된 재료로 가장 자신 있는 요리를 추천하는 방식입니다. 오마카센은 셰프의 창의성과 기술, 엄선된 재료, 개인화된 서비스가 조화를 이루는 특별한 식사 경험입니다. 이는 손님에게 새로운 맛을 발견하는 즐거움을 제공하며 셰프와 손님 간의 신뢰를 바탕으로 한 깊이 있는 경험을 가능하게 합니다. 이는 미식가들에게 잊지 못할 기억을 선사하며 셰프의 열정과 노력을 느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오마카세를 통해 최고의 미식 여행을 즐겨보세요.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소바 강사 키리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